답이었습니다. 총정리 들어갑니다.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회방정식 그 다음에 두 원의 위치관계 알아봤습니다.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?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빼라. 빼주면 된다.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. 그 다음에 원회방정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회방정식은 K배를 해라. 이렇게 K배를 해주면 K값에 관계없이 교점을 지난다. 단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회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. 좋습니다. 공통인의 길입니다. 첫 번째 뭘 구하라? 우리가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. 그럼 두 원을 빼라. 이렇게 그 다음에 원점 5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.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반지름이니까 수직 이등분을 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이 길이를 구하라. 이 길을 구해서 두 배를 해라. 두 배를 해주면 A, B의 길이가 된다. 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특가. 두 원의 위치관계입니다. 여섯 가지가 있다고 했죠. 외부에 있겠고 외접하겠고 그 다음에 교차하겠고 내접하겠고 내부에 있겠고 반지름 동심원이 같습니다. 중심이 같습니다. 그때는 두 개를 더한 게 D보다 작습니다. 반지름 두 개 더한 게 D랑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차가 D랑 같습니다.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게 D랑 같습니다. 어떤 게 큰지 모르면 절대값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중간 끝은 뭐냐면 차보다는 크겠고 합보다는 작아야 돼. 이렇게. 이 절대값에서 좋습니다. 이런 상황. 어떤 게 큰지 모를 때는 크겠고 얘보다는 작아야 됩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얘 때는 차가 D보다 커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중심은 0되는 겁니다. 여섯 가지 위치관계. 다시 한 번 총정리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노자 얘기를 했죠. 도덕경에서. 자,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. 지혜를 가지려면 다른 사람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자기 사진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입니다. 그 다음에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겠고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. 라는 사실. 노자의 도덕경이었습니다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